코로나19로 중단됐던 크루즈 관광이 제기되면서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지역 간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세계 최대 크루즈 박람회에 불참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추진 의지가 있는지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주요국의 입국 규제 완화로 3년 만에 다시 열린 크루즈 백길. 각 도시의 크루즈 유치전도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즈 박람회인 시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은 코로나 엔데믹 시대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로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강원과 부산, 여수 등이 참가해 현지 선사와 미디어,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유치 마케팅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온 제주도는 이번 박람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해외 출장을 위한 업무 여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불참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어 유치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글로벌 크루즈 박람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중심이 될 박람회에 참석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도는 유관기관인 제주관광공사 직원 달랑 2명만 참석해 반쪽짜리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저희 도구 각 계좌는 예산 관련 문제로 참석은 못하지만 저희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참여해서 선사 미팅이라든지 박람회 기약 유치 활동이라든지 B2B 미팅이라든지 그런 걸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거고요. 코로나19 이후 크루즈 관광을 선점하기 위해 각 도시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제주도는 아니라는 행정으로 산업 육성 의지에 대한 의문만 키우고 있습니다. KSTV 뉴스 김지우입니다.